과인은 너를 택할 것이다. 허나 여인으로서가 아니다. 운명이다. 대왕을 포필하며 폭벌지기를 수호하는 것이. 이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니라. 나는 다만 배웠습니다. 소녀를 선택하겠다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.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선이 네가 저하의 여인이라는 것이다. 무엇입니까? 얼마나 힘들었었다요 숨죽이는 숨죽여도 그댈 보면 다는 내 가슴을 안아요 하나의 그대 하루를 살아도 청년을 살아도 내 가슴은 그대밖에 난 그대밖에 몰라 몰라 다시 태어나도 그댈 지켜줄 그대에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제발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숨죽이고 숨죽여도 그대 보면 다는 내 가슴을 안아요 그대 사랑해요 하루를 살아도 존 년을 살아도 내 가슴은 그대밖에 난 그대밖에 몰라 목숨은 누구에게나 귀한 법입니다 신분이 천하여 사람이 천한 것이 아니라 언행이 천하여 그 사람이 천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죠 정말 모르나요 이렇게 딱히 푸른 한 내가 보이지 않아요 왜 널 몰라요 너 나중에 크면 나한테 장가올래? 세상이 끝나도 그대가 몰라도 내 가슴은 그대 하나 난 그대 하나뿐이야 숨이 끊어져도 그댈 지켜낼 단 한 사람 지금 여기에 내가 있죠 바로 여기에 내가 있잖아 그대 하나 그대 하나 그대 하나 그대 하나 넷 남们 음식 접cess 할 Tap 생영